자 오늘 오늘 일단 유현진 선수 전반적으로는 잘 던졌어요 전반적으로는 잘 던졌는데 그 뭐 좀 그 잠깐만요 그 뭐냐 하여간 그랬는데 이제 좀 유현진 선수가 오늘 잘했어요 그 뭐냐 경기 초반에 약간 좀 그 해설위원들이 조금 정상패이 조금 좋은 컨디션이 아닌 것 같다 싶었는데 유현진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그래도 관룩이 있는 투수니까 그 좀 힘 빼고 던지면서 맞춰잡는 쪽으로 유도를 했어요 맞춰잡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그 5회까지 투구수를 49구밖에 안 쓰면서 되게 효과적으로 던졌고 효과적으로 맞춰잡으면서 잘 던졌는데 오늘 굳이 유현진 선수한테 한 가지 흠이 있다고 평가하자면 상대팀 투수한테 홈런을 맞았다는 거 투수한테 홈런을 맞았다는 거가 오늘의 좀 유일한 흠이지 않았을까 그거 이외에는 실점 없었죠 뭐 주자 출력시키고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마다 뭐 병살 잡고 그러면서 뭐 위기 없이 끝냈고 그 덕분에 그 범관한테 홈런을 맞았던 그 6회에도 그 위기 상황을 마무리를 한 덕분에 투구수가 남아서 그리고 유현진 선수가 그 투구수가 남았기 때문에 7회까지 올라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9회에 드러났잖아요 오늘 9회에 결국은 그 한 점차 그 한 점차 승부까지 가버리는 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뭐 그래서 일단은 다저스 불펜이 지금 시즌 초반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7회까지 수고를 해줬고 음 그래서 7회까지 수고를 해줬고 오늘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범관어에게 맞은 홈런을 제외하고는 완벽했고 음 그래서 범관어에게 홈런 맞은 이후로 좀 한순간 흔들렸던 거를 제외하면 그 그 그 6회의 상황을 제외하면 완벽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범관어는 그 범관어는 이제 뉘현진 선수한테 3회에 뉘현진 선수한테 그것도 스트레이트 보일렛을 내줬잖아요 스트레이트 보일렛 물론 그 네번째 그 볼 카운트가 원래 그 정도면 사실 스트레이크 잡아줘도 되는 건데 심판이 스트레이크 안 잡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범관어가 거기서 빡치고 결국은 이제 계속 연속 출러 허용하고 연속 그 코디벨 린저에게 그랜드슬램을 맞아 버리고 그 한순간 무너져 버렸죠 참 그 분위기는 모르는 거예요 이 스포츠 경기에서의 그 분위기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결론적으로 이제 위기 상황을 좀 범관어에게 한방 맞자마자 바로 불을 끄는 뉘현진 선수 그리고 범관어는 뉘현진 선수한테 스트레이트 볼렛을 내준 다음에 그거를 불을 불씨를 너무 키워버린 게 때가 늦었다 약간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좀 두 선수가 좀 위기를 좀 그 불씨가 났을 때 빨리 껐느냐 늦게 껐느냐 그 차이에서 오늘 좀 승부가 갈리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어쨌든 유현진 선수 자 개막 이후 두 경기 연속 승리 네 승리 축하드리고 그 그리고 오늘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에요 퀄리티 스타트도 아니고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했는데 네 잘했고요 범관어한테 홈런 맞은 것만 알면 잘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물론 범관어가 현역 선발 투수들 중에서 통산홈런이 제일 많아요 근데 솔직히 특히 상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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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선수들한테 점수 내준 것도 아니고 투수한테만 점수를 내줬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좀 계속 뭐라고 하는 건데 해설진들도 얘기했잖아요 방심했다가 점수 그 범관어한테 맞은 홈런은 방심했다 맞은 거다 좀 약간 유현진 선수가 6회에 살짝 긴장이 풀렸던 것 같아요 팀이 이제 5점 차로 크게 앞서고 있었고 그 이제 사실상 승리 투수 요건은 충족이 된 상태에서 조금 여유있게 던지다가 문제는 범관어를 그렇게 여유있게 던지는 안 되는 투수였을 거 안 되는 투수였잖아요 현역 선발 투수 중에 최다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투수를 상대로 결국 유현진 선수는 범관어한테 한 방 맞으면서 어쩌면 그 덕분에 또 6회하고 7회 때 잠깐 정신을 또 그래도 바짝 차려서 오늘 경기를 이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오늘 뭐 더 다른 코멘트 할 건 딱히 없을 거 같고 유현진 선수에 대해서 다른 코멘트 할 거는 딱히 없을 정도로 그래도 오늘 잘 던졌고 진짜 다저스 오늘 불편 없을 거야 솔직히 오늘 이거는요 이게 캣니 젠슨이 그 못했다기 보다는요 젠슨이 실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 뭐냐 딜렘 플로로 아 저거 어제 기록이네요 워커빌로 그 내가 왜 어제 어제 기록을 봤죠 미안해요 그 그 잠깐만요 오늘 경기 기록 좀 다시 볼게요 그 일단은 젠슨은 자책점이 아니에요 젠슨은 자책점이 아니고 오늘 그 이미 가르시아가 2실점을 했는데 그 젠슨 앞에 주자를 두 명 남겨놓은 가르시아가 좀 실수를 한거지 잘못을 한 오늘 오늘은 가르시아가 잘못을 한 거고요 결국 이제 세이브 상황을 만들어 버렸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가르시아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아무리 그 젠슨이라고 해도 득점권을 포함해서 주자가 두 명이나 나가 있는 상황에서 등판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것도 무사해서 보니까 몸도 몸도 그 공 공 몇 개 던져보고 불펜에서 나왔어요 몸도 제대로 안풀고 나왔어 실점을 안할 수가 없었어요 실점을 실점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오자마자 수비 실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실책으로는 기록이 안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젠슨한테 자책점은 안준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 젠슨은 실점을 안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록원이 젠슨한테 자책점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젠슨은 올 시즌 그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세 경기에서 2세이브를 거두고 있어요 자 그러하고 어쨌든 다저스의 불펜 썩 그렇게 믿음직스럽지는 못한 상황을 계속 벌써 6경기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다저스 현재까지 음 오늘까지 6경기 4승 2패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지키고는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약간 불안한 것 같아요 그 다저스 좀 불펜이 좀 어느정도 좀 그 분위기 전환을 좀 해야된다고 봐요 분위기 전환 좀 해줘야되고 그 분위기 전환 좀 잘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조 켈리 어 오늘도 나 켈리 올라온다 되게 불안했거든요 결국 오늘은 켈리가 안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번 자연차고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 하루 휴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럴 때 좀 한번 정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다들 유현진 선수도 수고했고 경기 봐주신 분들도 수고 많으셨어요